1무 2패 1무 2패입니다. 마지막까지 모르겠네. 또 왔어. 탑세븐이 이기면 총점으로 갑니다. 무승부가 나오거나 황기단이 이기면 오늘 승리는 황기단이 가져갑니다. 좋습니다. 자 오늘도 우리의 마지막 카드 제가 제일 아끼는 남자입니다. 짐승돌에 대적하는 밀서로또의 공식 헐크남 힙뚝뚝 나상톡 저희도 그러면 마지막 퀴든 카드 하콘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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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두 분이 스타일이 진짜 다르네요. 한 분은 굉장히 이국적이고 네 한 분은 두속적이고 느낌이 정말 달라요. 저희는 약간 저 이태리 남자 같고 서울이요 서울이요 고향이 서울이 아니잖아요. 서울이요. 경남마미군 서면 서울이요. 고향이 남쪽이시잖아요. 자 하하 건우씨가 그때마다 퍼포먼스가 나왔거든요. 사실 제가 퍼포먼스가 빠지면은 그럼요 안 되지. 안고 없는 친빵이잖아요. 자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. 그러면 예전에는 위에 상체만 벗었다면 오늘은. 오늘은. 어떻게 할 건데. 아랫토리까지. 어떻게 할 건데. 여기까지입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. 오늘 진짜.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. 여러분 이렇게 다 보여드릴게요. 네 네 네. 매력을 다 보여드릴게요. 자 우리 나산도씨로 말씀드리면 제가 항상 마지막 카드로 쓰는 남자예요. 네. 오늘도 좀 보여주실 거죠. 저희 꼴찌클럽 회장님이 큰 성적을 거두셨으니까 저도 이제 백점 근처에 가는. 쫓아가야죠. 네. 얻어보겠습니다. 자 그러면 어떤 노래 준비했습니까. 그동안 참 울고 싶었지만 남자라서 울지 못했습니다. 남자라 울지 못했다 준비했습니다. 남자라 울지 못했다. 나훈아 씨 노래. 자 그러면 어떤 노랜지 공개해 주시죠. 권우 씨. 저는 오늘 승리하기 딱 좋은 날 같아서 영탁 선배님의 누나가 딱이야. 누나가 딱이야. 아 좋다 좋다. 한국 좋다. 오늘 조심하세요. 박훈우 먼저 시작합니다. 렛츠고. 소리 틀러! 남자답게 책임질게 내겐 딱 딱 로나가 딱이야 본래 나는 사과보다 새빨간 사과가 더 좋아 지독한 사랑에 아파보 누나라서 난 좋아 어디까지 헤매이다가 얼마만큼을 다 왔는지 화도 묻지 않을 테니까 내 품에 편히 쉬어 누나가 딱이야 내 품에 딱이야 오늘부터 우린 자기야 혼자답게 책임질게 나만 믿고 따라와 로나가 딱이야 내 눈에 딱이야 오늘부터 우린 자기야 못 이긴 척 안겨줄래 내겐 딱 딱 로나가 딱이야 네 다만 op 내 몸에 편히 쉬어진다 소리 틀러! 남자답게 책임질게 내겐 딱 딱 로나가 딱이야 다음은 나도 거울 숨지어 내 몸은 슬쩍 기대는 여유 내 눈에는 너무 귀여워 깨물어주고 싶은걸 겨울을 따달라면 따줄게 발을 따오라면 따올게 어리다고 약 보지 마라 놓치면 후회할걸 누나가 딱이야 내 눈에 딱이야 오늘부터 우린 자기야 남자답게 책임질게 나만 믿고 따라와 누나가 딱이야 내 눈에 딱이야 오늘부터 우린 자기야 못 이긴 척 안겨줄래 내 눈 딱 딱 누나가 딱이야 한 번 더! 누나가 딱이야 내 품에 딱이야 오늘부터 우린 자기야 남자답게 책임질게 나만 믿고 따라와 나만 믿고 따라와 누나가 딱이야 내 눈에 딱이야 오늘부터 우린 자기야 오늘부터 우린 자기야 오 이긴 척 안겨줄래 내겐 딱 딱 난 내가 딱이야 나답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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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상도 마지막 무대 음악 주세요 우리 팀 믿어주세요 가슴이 아프지만 아무렇지 않은 듯 웃으며 너를 보냈지만 그 웃음은 거짓이었다 잘 가라 행복해라 멋진 말은 자아했지만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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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것은 아냐 남자라 울지 못했다 형서야 울지마 에이 88점은 아니다 서진아 제가 녹화 좀 왜 보내 울지마 못 참 놓치기 심심한 붙잡기도 싫어 안녕하면서 내 손은 자존심에 오기였다 잘 살아 아프지만 여유 있는 척 했지만 아냐 아냐 그것은 아냐 남자라 울지 못했다 아냐 아냐 그것은 아냐 남자라 울지 못했다 아 나상도 나상도 점수는 나상도 점수는 백점 백점 나상도 백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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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나왔어 백점 또 나왔어 나상도 백점 이거 왜일이야 야 너희들 왜그래 너희들 왜그래 나상도 한우 선수 백점 나상도 한우 연속 백점 야 대단하다 자 나상도 백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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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